제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코인데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입이라고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얘기죠. 로코 입이 다 입죠. 그러면 수지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부예요. 수지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선? 오래 씻어요. 10분 넘게. 세수만. 계속. 그렇죠. 얼굴 봐라. 피곤하고 이러면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좀. 그 뾰루지를 20분을 씻어요. 아 그 뾰루지를요? 깎아 내리는구나.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없어져라 없어져라 말을 하면서. 뽀드독 뽀드독 오래 씻자. 방법은 참 쉽죠. 몸매 갈비. 제가 예전에 펭귄 운동법 이런 거 말했었잖아요. 펭귄 운동법 직접 다시 보여줬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거 저렇게 해도 귀엽나요. 되게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 좋은데. 팔 운동. 팔 운동. 저거 진짜 모르겠어요. 귀엽다. 시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음식이 생긴다면.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라면이요. 라면. 네. 보글보글 맞추고 라면은 수지 씨. 덕분에 방송에서 라면 먹방을 잘 볼 수 있었죠. 먹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죠 수지 씨. 모르겠어요. 컴백이 다가오기 때문에. 살짝 어색해졌는데요. 제가 사실은 수지 씨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저도 이게 직접. 어머. 이 사진 찍고 왔습니다. 노경을 쫓는 아이. 그림 제목이에요. 연을 쫓는 아이가 아니고요. 제목부터가 독특한데요. 수지 씨가 직접 그린 사슴 그림. 잘 그린 그림이에요. 2학년 때 미술부여가지고. 사슴입니다. 색깔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밝은 색을 위주로 썼던 것 같은. 제 이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는. 수고학교 2학년 순수한 그런. 학창 시절에 우리 수지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농구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체육 시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축제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중학교 시절부터 끼가 넘쳤던 수지 씨.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년도 보이죠. 미성년자 때 수지와. 성인이 돼서 20살이 된 수지.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뭐 면허를 딸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당하게. 당당하게. 뭐. 당당하게. 정당하게. 아시죠. 아시죠. 알죠. 정말 적절하네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아. 그런 거. 당당하게. 그러니까 뭐 19금이라서 본 건 아니고. 정말 그 영화가 좋은데. 19금이었던 거죠. 그 전에도 19금 영화는. 눈치는 보면서 다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죄송해요. 저는 어떤. 자 20살 수지. 오늘 공개된 새 앨범에서는. 섹시하게 변신했습니다. 어떠세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냐고요. 제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하네요. 자 그럼요. 추진. 아 이게 사실. 신곡을 위해. 그리고 잡던 섹시한 포즈까지 보여줬네요. 이제 앞으로. 미스 A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예정이라서. 네.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선 오빠.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뭐야 왜. 지금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왜. 네. 제 소식입니다. 강한 매력으로 남자답게. 때론 요염하고 섹시한 목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스타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이 뭘까요. 궁금해요. 지스럽지 않은 섹시함. 입술로 유혹합니다. 눈빛. 저에게는 이제 목소리. 남성의 매력 여성의 매력 그게 자연스럽게 발상이 될 때. 섹스 어필이라는 개념도 의미의 진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남성적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게 스타들이 공개하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서피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